안녕하십니까 벌레엠 비비의 상륙장사과 정유식입니다. 오늘 매니저님하고 같이 점프대 구축하러 나왔는데 상당히 자연스러운 점프대가 있어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. 첫번째 1호 저에게는 1호 점프대가 안되었습니다. 항상 감당하시지 자연스럽게 이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와 칠.. 칠 냄새 납니다. 씹어도 되겠다. 걸리면 안됩니다. 이런건 걸리면 큰일 납니다. 오우 치킨이 진하다 치킨이. 오우 치킨이 진한건가. 식탁 차볼까요? 와.. 칠.. 어? 엥 mier그 다운도 맞고. 오우 치킨이 진한건가. 오우 치킨을 할 수 있습니다. 오우 치킨이 진한건가. 오우 치킨이 진한건가에 작동하네요. 오우 치킨이 진한건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제 마지막 맛바지에서 작업이 끝났습니다. 아쉬움을 저 위에 더 있지만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제 이만 퇴착하겠습니다. 별네미엣비 파이팅! 수고하셨습니다. 아쉬웅이. 여기 삽.. 삽.. 무척인데? 폐기된 삽 삽무덕이야 야 이거 팔라고 했으면은 엄청 힘들었을텐데 아이고 아 이거 물 시원하다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다행히 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